제가 혹시 없나요? 아 이런 아 제가 교재를 드리고 퀴즈를 하려고 3번 가로 상품을 드리고 이러려고 준비했는데 상품 어떡하나 다음 잠깐만 이쪽으로 그 이건 뭐 아실 텐데지만 왜 그러셨어요? 이거는 실은 전화할 때 117 전화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당신이 나에게 이 해법을 가르쳐달라 이것보다는 신혼보호가 더 커요 난 가슴가 죽겠는데 좀 들어줄 사람 당한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전화 그걸 저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학교회여 생활제도부장 하다보면 어른들이 와서 깽판치고 가셔 존폭같아 그런데 그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러 오는 게 아니더랍니다 나 이 답답한 거 좀 들어줄래? 정성스럽게 들어주기만 해도 지푸에 다 풀려서 다 지금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것보다도 그냥 말씀하시는 분에게 공감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